겨울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까지 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아닌 병해충 등 이상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대표적 저온성 작물인 양파의 주산지. 때이른 싹이 벌써 20cm나 올라왔습니다. 보통 3월 초에나 나타나던 현상이 이미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면 알이 굵어지기도 전에 분구현상, 즉 양파가 둘로 쪼개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내부 온도가 20도를 훌쩍 넘은 하우스에는 벌레 끈끈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생육 중인 딸기 줄기는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곰팡이균의 일종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던 탄저병이 이례적으로 한겨울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온성 작물인 상추는 지난해 말 일조량 부족으로 뿌리 활착이 저조한 가운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물음병이 퍼져 못 쓰게 된 게 한둘이 아닙니다. 뿌리 썩은 병도 오고 물음병도 오고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수확이 못 봐서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평년보다 2도에서 5도나 높은 데 따른 현상입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매우 덥고 해서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지만 작물이 그때그때 작물에 따라서 성장이라든가 비대가 잘 되고 또 병해충 발생이 덜 되는데. 강력한 엘리뉴에 따른 포근한 겨울은 다음 달까지도 계속될 걸로 예보돼 한겨울 봄꽃과 병해충 등의 진풍경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